안녕하세요. 저희들은 리어 이스트 콜텟입니다. 저희 팀은 2009년에 처음 결성되었고 지금까지 11년 동안 총 3장의 음반을 발매하면서 한국을 비롯해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열심히 활동 중입니다. 저희는 2018년 독일의 레이블 ECM을 통해서 세 번째 앨범을 발매하였는데요.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넘어서 전 세계의 저희 음악을 알리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 중입니다. 판소리를 비롯해서 전통 성악곡 여러 곡들을 기존에 느껴지던 멋과는 또 다르게 저희만의 분위기로 해석해서 다양한 음악들을 들려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좀 익숙치 않은 음악 스타일일 수도 있지만 진심을 다해서 연주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잘 들어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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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